수고하니까 랩캣 아쿠아마리 국회에서 파이크 키크레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셰프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사과이님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오신 미모에 좋으신 것 같이 파이크 키크레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, 맥스크레스 파, 슈슬루 파, 흰색, 햄이 레몬칸 고기를 잘 먹으면 방 einzige 감사합니다 칼국수 찬양 이치 아가씨 그만! ר지원 어깨도 좋으세요 . 예. 오징어. 오징어. 그다음에 버섯도 한 번 넣을 때 한 번 넣을 때 맛있어. 잘 먹으면 맛있어. 잘 먹으면 좋겠다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아 진짜. 원래 챔프님이 이래 그러시면 되세요. 고생하셨고요. 여기 저는 통화점 나왔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잘 봐. 뽀뽀카!